자, 서영원 전무관님은 오늘 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. 오늘 하반기에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고 계실지 그 시선이 좀 궁금한데요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베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텔레칩스, 그리고 세 번째는 한전기술, 그리고 마지막은 현대로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보고 계신데 그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떤 종목을 먼저 볼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베셀이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 바닷건에서 좀 행보를 하면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베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쪽에 대한 것을 장비 생산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베셀은 지금 시장에서는 UAM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인데요. 자회사 중에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모멘텀을 좀 함께 좀 받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. 국방부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를 제정할 것이다 라고 공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 피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미국 조비 에어비에이션에서도 수직 이륙 착륙기 비행기에 대한 허가가 승인되면서 이제 무인 항공기에 대한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성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에 비해서 주가는 좀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은 모습인데요. 상반기에 오히려 좀 조정을 좀 3월 때까지 받았고 2분기에 이제 바닥을 좀 행보하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가격적 메리트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펜미스 반도체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모빌리티 쪽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반도체 쪽이 좀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모멘텀을 함께 좀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현대차에 들어가는 제네시스에 좀 탑재가 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6월달 좀 고점을 형성하고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눌림목 저점 기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대차 좀 추세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고 좀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베셀과 오늘 텔레칩스 방산주와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